네 안녕하세요 쇼기다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쌍략! 네 얘는요 다다리오 어쿠스틱 스트링 SX 시리즈입니다. 네 얘는요 지금 필름 코팅이 더해져가지고 수명이 좀 더 연장되도록 그렇게 출시된 SX 시리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감긴 이 줄에 초박막 코팅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강철의 고유한 풀리모 처리를 한 시리즈에요.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부드러움으로 최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코팅되어 있는 어쿠스틱 줄은요 사운드가 변화되고 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이 SX현은요 다다리오만이 보유한 퓨전 트위스트 기술에 의해서 좀 파손이나 데미지 대응력도 되게 강해졌고요. 그리고 외부의 오염 물질도 코팅이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색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고요. 수명도 최대 수명을 되게 자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 튜닝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졌고요. 이제 코팅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되게 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다다리오만의 상징적 그런 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튜닝이 한 131% 정도 일반적인 스트링보다 131% 정도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뭐라지? 트위스트처럼 한 줄 한 줄 꽈여 있는데 그 겉으로 초박형의 그런 코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통기타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지판에 눌려가지고 줄의 손상이 좀 일렉기타보다는 어쿠스틱기타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아준다고 하고 수명도 연장이 되니까 오래오래 줄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3만원인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은 24,000원. 다다리오 어쿠스틱 스트링 SXS 시리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한번 더 열심히 해주세요! 1.2 버전 1.4 버전 2.5 버전 1.5 버전 2.5 버전 3.5 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